여자친구만요. 여자친구만요? 그래 있어. 네 뭐가요? 권량은 약한데 지구량이 더 약해요. 나 엉망이 다닐 게 아니라. 그러면 되겠어요. 아하! 노란? 아 진짜. 5조량까지도. 니근또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돼요? 엘보가. 엘보가 뭔지 몰라서. 그럼 팔꿈치라고 하셔야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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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아! 좋네요. 이야! 놓을 수 없어. 우와. 저기가 잘못했어. 형 저 반대신 정국. 김진정국이요? 야 구독자한테 몸매하는 줄 알아? 아니요. 모르지. 유튜브야? 형 288만이요? 안녕하세요. 김용 김용입니다. 아 오래된 녀석들이 옵니다.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그래 녀석들아. 마이크 학습. 아 들어와. 오늘 신경. 마주지도 못하는 게 마이크를. 어 그래. 괜찮아요. 고생하셨어요. 어 그래. 야식아. 오케이. 비 오는데 운동해요? 아 비 오는데. 비 오는데. 비 오는 밥 안 먹어서 그런 거니까. 아 기사님 또 좀 예쁘게 입고 왔는데. 예예. 근데 운동도 안 할 거라고 그러는데 모르겠는데. 아 저는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어깨랑 염증이 생겨서. 그래도 오늘 필라멘 하고 왔어요. 형님 거의 뭐 약수톱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약수톱. 어이구야. 야 뭐 가슴만 했어? 잠깐만. 근데 이쪽만 왜 자꾸 만져라. 여기는 왜 이렇게 언밸런스가 신데? 오른쪽 자리가. 얘들아. 네. 인사를 좀 해라. 아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고생합니다. 진종국에 나오게 돼서 너무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구독자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설호 씨 나오는 거 재밌게 봤습니다. 왜요? 큰일 났네요. 저희는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아니라서. 웃긴 애가 있잖아. 웃긴 애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도 나와야지. 이런 사람들 없잖아.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 그 사람들이 구독자들을 대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다 뭐 잘생기고 다 멋진 사람만 있나? 우리 구독자 중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거든. 왜요? 많아요? 하하하하하하 형 좀 봤는데 진짜 보고. 하하하하하 네. 봤습니다. 야이씨. 하하하하하하하 노트북을 잘 안 봐가지고. 아 잘 안 봐?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김정국이요? 김정국이요? 야 구독자 와서 명백하는 줄 알아? 아니 도르수. 요즘 유튜브야. 형 288만여?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288만여? 얘 자연인이야? 어 여기. 하얀 사람? 지금 바로 구독. 바로 하겠습니다. 너는 요즘 어떻게 사니? 뭐요? 어떻게 사니요? 얼마쯤 했잖아요. 어 별일 없지? 별일 없어요. 자 우리. 아 여자친구론요. 어? 궁금해 안쳤던 여자친구론요. 그럼 왜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상한 분이 없잖아요. 하하하하하하 너무 재밌어. 아예 안 하냐? 아 저 그냥 텐이스로만 치고요. 아 텐이스로 좋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해야 돼. 아아. 맞아요. 왜 근데 너무 업자 같네? 네. 기급할 거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업자야. 형 뭐 마지막에 웨이크 쉐이크 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 반메시 쉐이크.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더 오래 꾸준히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기본으로 이제 해야 돼. 나이가 되면 이제 몇 살인지. 저 마 43살입니다. 아아. 맞 나이 하면 저는 마흔한 살. 마흔 3시에요. 마흔한 살 있어. 3시지 뭐 하세요. 고객님 이때 많이. 그럼 형 너 몇 살? 어 맞아서. 형 몇 살인데요? 나는 이제 그만하자. 아니 그만해. 평소에 뭐 한다고 푸시압만 해? 맨몸 운동하고요. 어. 그럼 뭐 턱걸이. 턱걸이 뭐 한 번 한 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푸시하고 하고. 자 턱걸이를 한 번. 어 잠깐만. 어. 오오. 어 팔치 안 해. 가면서 봐 내려왔봐 내려와봐. 요걸 집에서 해? 지금. 네 집에서. 지금 이게. 이쪽 가동을 좀 길게 가지고. 너무 지금 짧아. 아 누가 가슴질 안 해. 하하하하하하. 가슴줄질 안 해. 하하하하. 우와. 야 할아버. 야 팔이 너무 잘해. 하하하하. 네추럴 세계대회 우승자야. 네추럴. 네추럴 탭. 하하하하하하. 팔하고 팔이 이럴 수 있어요. 우와 야 눌러봐. 진짜 눌러봐. 얼굴이 봐 얼굴이. 이게 지금 봐. 우와. 우와. 오빠 닭살이 왔어. 지금. 시합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 사실 꼬리트가 이번에 음반이 나와가지고. 꼬리트는 자기소개 안 해도 되나요? 아 해야지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우리 코요테 리더를 맡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요테의 백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요테의 홍일점 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앨범은 예전 코요테 스타일을. 사실 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네. 뭐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가볼까. 아니면 뭐 어떤 스타일로 가볼까. 고민을 해요? 하하하하. 예전 코요테 스타일로 그냥 그대로 가자. 미국 공연도 있고. 오 진짜. 콘서트까지 있거든요. 근데 LA? 네. 오빠 많이 가시죠? 아 저는 많이 가요. 이번에 공연하신 거 봤는데. 이번에 후주 후주. 아 혼자서요? 혼자 혼자. 그럼 혼자 이제 누락이니까. 한 지각형이 정도 돼. 아니 형이 노래가 많잖아. 사랑스러움을 평복해서 느리게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있지. 그것도 있지. 그것도 봤어. 고맙다. 너 진짜 고맙다. 팬님. 저예요. 그래그래. 그래서. 네 뭐가요? 공연하게 하고. 바람이라는 타이틀으로. 바람. 그래서 이제. 위시 위시. 그냥 신나게 댄스곡. 아 그 바람. 위시의 바람. 바람 윈드 바람이 아니고. 역시 리더가 무슨. 아 리더도. 아 저기다. 원래 너무 리더 아니었어요. 아 아까. 오빠 들어오자마자 이제 리더를 제가. 리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약간. 포였던 그 신나는. 신나는. 요즘 스타일로 한다면. 어떤 스타일이야? 요즘 스타일로. 뭐 렉스테이오 같은 거.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몰라. 장난꾼 아닙니까. 이거. 제 공연도 사실 정말 재밌죠. 대부분이 다 신나는 곡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나게 즐길 수가 있었어요. 제 공연도. 사실 그 터보 메들릴 구간이 진짜. 아. 맞아요. 맞아요. 가수의 공연을 갈 때는. 많은 노래가 많은 가수입니다. 그래야지 쉬는 타임이 없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아. 내가 모르는 노래 나온다. 그때 화장실 갈 때. 공연에서 보면만 해도. 쉬는 타임이 없어요. 아. 근데. 작년에 왜 안 오르셨어요? 아. 콘서트. 저희는. 저희는. 옥탑방에서. 약속했을 때 안 오셨어요. 맞아요. 저희 게스트 한번 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뭐 연락을 안 해. 공연을 한다고 연락을 줘야지. 그러면. 저희. 저희 10월부터 이제 하거든요. 한 번. 따로 얘기하자. 연락 안 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내가 혼자. 제가 전화하면 안 받으시잖아요. 연락해. 자 그러면. 네. 턱걸이 할까요? 턱걸이 하고. 요구틀 보이고 하고. 어. 공연 스코트에? 네. 대구 보니까 홈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안 가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하면. 아직은 젊은 거잖아 이 정도. 그럼요. 그래도 이 정도면. 노안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노안은 아닌데 노안도 아니다. 노안도 아니다. 나이가 좀 있고 이제 하체도 좀. 아. 분량은 약한데. 지구량이 더 약해요. 뭔가. 아니면 힘을 못 주겠어요.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네. 어딜 해야 이쁜지. 이게 지금. 거리를 지출적으로 할 텐데. 저는. 보여주기식이에요. 맞아요.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도. 그치. 그래서 저도 더 그렇게. 놀래서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으로 하다가. 몸에 욕심이 생기면 더 가는 거야. 어디가 제일. 보여주고 싶어. 모르겠어요. 어디를 좀 해줘야 좀. 여기야. 여기야. 어 저야. 가슴 만지면 깜짝 놀랐어. 가슴 만지면. 어... 어깨가 일자 어깨야. 어깨. 탁월한 어깨. 알지? 힘줄게 봐. 사이드레타 루 레이지랑. 어릅고릅 그냥. 모양만 만들어도. 근데 맨날 이러고 다가요. 수분을 과도하게 산다든가 바시아리다 보기나 어깨가 잘. 잔뜩 말려가지고. 아 말렸다고요? 그래. 나 허리 안 좋지. 맞아. 이거 되게 영향이 있어. 넘어가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무서워자다는 거지.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 지금. 여기 풀어줘야 돼. 진짜.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최소. 최소 이 정도는 나와야 돼. 내가 보니까 너 등을 좀 해야 돼. 등 근육이 없어도 어깨가 많이 말린다. 가슴만 너무 많이 하면 이 근육이 여기 이렇게 잡아 당기거든. 그렇게 더 말리는 거야. 여기 운동을 하거든요? 여기 하면서 저는 어깨가 진짜 많이 펴져. 그렇지, 펴지지. 등이 아예 없지 않아. 아 이거 없는 거예요? 네가 첫걸이도 지금 등으로 먹지 않게 하더라고. 팔로도 당기더라고. 등은 사람들 잘 안 보지 않아요? 아이씨. 등을 왜 안 봐. 보통은 이렇게 너를 정면에서 이렇게 안 본다고. 뒤돌아보지. 보통 네가 지나가지. 딱 지나가면 슥. 맞아요. 어 어딜 보고서. 뒤를. 아 여기를. 잡아봐 일단. 그러면 외이전. 외이전. 일찍 해야 돼. 외이전. 그렇지. 어 유튜브 많이 만나봐. 쭉 올라가 봐. 쭉 올라가. 그렇지. 딱 어떻게 내려왔어. 자. 그렇지. 쭉 덮여야 돼. 덮여야 돼. 그렇지. 그렇지. 불안해. 내려오는데요? 하하하하하하하 안 내려면 다리를 접어봐야지. 야이씨. 네가 다리를 굽혀주면 되잖아. 대대으로 해서 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힘 다 빼고 쭉 아예 떨어질 때까지 하라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 목적이잖아. 텐션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내리는 거야. 뭔지 알겠지? 얘를 굽히면서까지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표준을 해야 돼. 최대한 늘어나되 긴장이 살아있게. 당겼어. 좋아. 여기까지 좋아. 내려오. 오우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다시. 내려봐 내려. 때려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쯤 보조 들어갔는데 하루에 다섯 개씩 합니다. 다섯 개도 괜찮아. 다섯 개를 정석으로 하고 푸셔. 그런 류틴 나쁘지 않다고.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고 해봐 다시. 한진이가 보조해주면 되니까 내려올 때만 버티고 내려. 자 올렸지? 내려올 때 쭉. 올려봐. 그렇지. 그렇지. 아니 지금 안 돼. 저 내밀에 들어가 보이시다. 이 점점은. 오졸을 해줘야지. 아무리 지금 시합 준비하는 거 알겠는데 니근뚝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럴 때 쫙 불티면서. 알았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팔에 힘 빠졌어. 아니 다섯 번은 한다며 지금 세 번 했잖아. 두 안주지. 앞에 두 번 했잖아. 올라와서 쭉. 그렇지. 천천히.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아 좀 해야지. 아 다 따라서 그래. 누가 또 몸 안 짓는데. 아 괜찮아. 아래로 돼? 나는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 한 번 해봐. 해본 적이 없어. 오. 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말하자면 글력도 없고 지구름이 없다니까. 이런 경우에는 랩풀다운이나 다른 걸로 글력을 얻은 키워놓고 너도 내려갈 때 긴장하는 법을 좀 배우게 랩풀다운을 먼저 한번 해보자. 어깨 갈 때 오. 그래. 그렇게 넘어가야 돼 지금. 이렇게 넘어가야 돼. 아 웃겼네. 오. 엉덩이 하고 여기 있잖아요. 오. 이렇게 여기. 오. 몇 개예요? 12개. 10개에서 12개 할까요? 15개 정도 처음 봐라 하면 좋지. 너무 좋습니다. 가슴을 펴줘. 그렇지. 쭉 올려주고 가슴을 펴줘. 그렇지. 천천히 잡아줘요. 천천히 파트. 그렇지. 넷. 하아. 잘한다. 잘했어. 올려. 오. 이거 할 때부터 넘어가네. 네. 안 넘어가는 해가 아니야. 내가 그럴 때는. 오. 지금 좋잖아. 봐봐. 살짝 넘어가. 등을 하니까 발이 올리잖아. 이거 해봤니? 아니요. 엘보가 아래로 찍어야 돼. 당겨봐. 아래로 찍으면서 가슴 열고. 둘. 자 다시. 엘보 내려봐. 엘보를 아래로. 그렇지. 그렇지. 다시. 쭉 내려봐 쭉. 스톱. 그렇지. 하나 더. 하나 더. 오. 됐어. 그만. 잘하네. 그러니까. 잘하는데. 진격. 진격이 본 것 같아요. 운동 방향이 일로 내려왔잖아.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당긴다고.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처음 하는 사람. 엘보 방향으로 힘이. 작용으로 이렇게 작용하잖아. 그 작용하는 끝에 엘보 방향이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아 사실 엘보가 뭔지 몰라가지고. 엘보. 팔꿈치라고 하셔야죠. 아. 엘보를 알지 않아. 아 진짜 몰라서 그래요. 그 정도야? 네. 엘보도. 아 몰랐어. 팔꿈치랑 엘보랑은 참 다른 줄 몰랐어요. 같다고. 아 아니면 같으신다. 좋아. 지금 좋아. 처음 당길 때까지 너무 좋아. 네. 이만큼을 더 당기겠다고 엘보로 팔꿈치를. 제끼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최대한 내놓은 지점까지 내리기. 네.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자 올려. 4세트예요. 올리라고요? 네. 아 빨라. 다섯. 그렇지. 먹네요 형님. 등에 빵. 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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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멋있다. 그렇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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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천천히야 먹는구나 이렇게. 그렇지. 고. 셋.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넷.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너무 아파요. 자 고. 다섯 개. 좋아. 야 좋은. 하지 마. 편하게 있어 봐. 오늘 넘어갔잖아. 어깨. 진짜 많이. 기가 막히네 그치. 느껴지지. 천천히 하니까. 되게 빨리 있거든요. 오 좋아. 오 좋아. 오케이. 넷. 큰일 났었네. 엘버가 뭔지 아닐까 이제. 열. 어? 하나. 하나. 뭐하는거죠? 들어와. 이렇게. 하나 더. 여기가 여기입니다. 뭐야. 우와. 어. 뭐가 뭐가 뭐가. 덩쳐. 덩치지. 어딜 보는 거야. 자 들어와. 땅을 찌린다고 해야 돼. 그렇지. 그래 이렇게. 고조의 택. 엘버 내려. 아래로 내려. 방 열고. 야. 아래로 내려. 엘버. 좋았어. 야. 형 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당기지 말고. 이렇게 당기면서. 얘가 넘어가고. 이 느낌이야. 안 보여. 너 아까는. 이렇게야. 네. 잘 기억해. 네. 네 번 해야지. 아 네 번이야 이거. 진짜. 세트를. 그럼. 3세트 정도 하지 않나. 보통 4세트. 기본 4세트. 한 번만. 틀지 마 틀지 마. 아홉. 틀 지 마. 아홉. 두. 아홉. 하나 더 해야겠다. 하나 더 해야겠다. 고. 하나. 오오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 호호호호. 어. 그래요. 야. 야 좋아. 아홉. 야 이거. 이거야. 다시 해볼게. 자 해봐. 자. 자 이거야. 누구야! 이게 나와야 돼, 위자도 제가. 등 조여 안 조여? 아파요. 당기봐! 그렇지! 이거 넘어가야 해, 얘가. 알았지? 오케이 됐어, 보자. 이번에는 위에서 당겼으니까 정면에서 당기는 걸로 봐도 돼요. 그렇지. 신지 안 해, 신지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해볼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알겠어. 여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그렇지. 등이 크리스마스야 진짜 모르지. 수영복 같은 거 입잖아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볼게요. 얼마나 보는 거야? 아니,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고요. 너무 멋있다. 건강에 보이시죠? 등의 기둥. 건강에도 너무 좋으니까 이걸 한 번 해볼게. 배꼽, 아래쪽으로 당겨야 돼요. 왜냐면 위쪽으로 당기면 이두를 많이 쓰게 돼요. 쭉. 어우, 잘 좋네. 오케이, 고. 둘. 둘. 오, 자. 셋. 오케이. 맛있잖아. 쭉. 홀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 됐어요. 천천히. 오, 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 잘하는데? 아니, 거기서도 이걸 하면 그냥. 아, 이걸 하면 그냥. 그냥 같이. 어깨가 넓어진 것 같은데 갑자기. 오, 야 자세 좋다. 네. 괜찮죠? 좋아, 좋아. 예, 감사해요. 야. 네? 들어가. 야. 허리를 말고 돌지 말고 펴봐. 펴. 손이 아파지. 아니. 그렇지. 이 정도면? 고관절이 안 접히지, 네가 지금. 고관절이 접혀야 허리가 펴지거든. 아, 넌 습관적으로도 얘가 안 접히고, 얘를 자꾸 허리 든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면 디스크도 있는 애가, 안 좋은 애가. 그렇지, 더 붙여. 아, 짝, 그래. 요거 배워야 돼. 잡아. 당겨봐. 그렇지. 아, 등이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당길 때 얘를 말면서 당기지 말고 그냥 걸은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요것도 기술 중에 하나거든. 손바닥으로 배를 딱 대수시. 오, 그렇지. 오, 고국 기술인데 당겨봐. 자, 그럼 얘가 지금 오지, 빡, 아, 온다, 온다. 자, 온다. 그렇지. 오, 지금 자세 너무 좋아. 다섯 개. 됐어. 와, 김윤아. 와, 깜짝이야. 너 나랑 압수해, 형님. 이 팀이 딱 좋네. 무게도 셋이 심지어 맞아. 하나씩, 한 칸씩 차이나. 띄워, 일단 띄워. 일단 무게를 띄워. 그렇지. 당겨봐. 배꼽 쪽으로. 배꼽 쪽으로. 아니. 팔만, 팔 놔두고 팔만 엘보로. 그렇지. 팔꿈치로 뒤인 사람을 찍는다. 종민이가 있다, 뒤로 찍는다. 우리 진짜 이씨. 다시. 당길 때 타면서 마지막에 가슴 올려, 쭉. 하나, 둘, 셋. 하나, 셋, 올려. 그렇지. 오케이, 하나. 야. 알겠어, 기억나오지. 만세, 만세. 네. 오, 야. 다섯 개. 오, 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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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어깨 넘긴다, 최대한 넘긴다, 쭉. 오케이. 너무 좋다. 느꼈어? 네. 재밌네. 재밌어. 웨이트에 또 재미가 또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한 질이 빠르네. 진짜 빠르신 거 같아. 올렸니? 네, 올렸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오, 잘하네. 등으로 당겨야 되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세단다, 세단다. 그렇지. 쭉, 홀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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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일곱. 요고. 넷. 여덟. 오, 야, 잘한다, 허전아. 고. 둘. 홀더, 홀더, 홀더. 홀더, 홀더. 요고야, 요고. 요고야. 됐어. 넷.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기억나, 요고 기억나지? 땡긴 거. 아, 넷. 하나, 둘. 오, 좋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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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더, 하라고 하면 돼, 그렇지? 오케이. 홀더,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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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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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오. 아후. 오케이. 자, 가봐. 우리 스킬이. 자, 한 번. 하나, 둘 다. 너무 좋아. 오빠, 정국 형이랑 칭찬살 안 Youtuber. 아냐, 잘 맞았어. 최첨천임이다. 20년 만에 천국이 와서 천국이 와서 아 진짜 못하네 1, 2, 3, 4,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3, 지금 삐뚤어지네 오른쪽부터 당기네 양쪽 똑같이 당겨 똑같이 당겨 네 그렇지 고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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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 죽을놨어 아하하하하 그만! 그만! 우리 끝났다 이제? 아니지 나 하고 한 번씩 더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다섯 아아 셋 자 이거 결떼서 감자 고 넷 어깨 어깨 누르면서 다리로 어깨 어이구 좋아 오케이 야 야 잘한다 진짜 너무 좋았어 어 저를 안 끌려서 다행이네요 아 자세 좋았어 감사합니다 뚫어 아하하 아이스 우와 아고 셋 세 개 오우 야 좋아 다섯 좋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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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잇 우와 엘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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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나이스 아하 아 아하 윤희아 아 어때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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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해본다 한 번도 안 해본다 잘한다 그래도 잘한다 잘한다 처음이잖아요 지금 하나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고 둘 자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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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씨 어우 너무 좋더라 너무 이뻐가지고 옷 넣어줬다 형 형 너무 이뻐 이야 너무 좋아 없어 아 아 아 아니 자세가 너무 여보세요 어디를 한 번 해볼까 아니 아니 진짜요? 춤 얼마나 했다고 8세트 했는데요? 끝도를 하나만 더 해야지 둘을 정말요? 둘을 하나만 더 땡기자 어 여기서 어디로 앉아요? 아 이렇게 이쪽 보고 앉아 이게 무릎이에요 쭉 올렸지 우와 오우 잘다 온다 아 진짜 아까 먹은 게 이렇게 올라와 미쳤어 일곱 우와 우와 올라갈 때 운다 역을 우와 네 네가 올라갈 때 운다 그러잖아 그룹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딱 쫘아졌을 때 이게 수축이라고 하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당겨가면서 버튼이 이거 있지 이것도 수축이야 아 반대로 수축하네 그렇지 이론적으로는 더 손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 음 그럼 버튼 게 중요하다 둘 열면서 열면서 그렇지 둘 셋 열면서 열면서 그럼 열면서 셋 오우 좋다 아웃텍 아웃텍 놓으셔야 됩니다 놔 놔 놔 아 진짜 토할 것 같애 토할 것 같은 거지 토하는 사람 아니야 아 그래 물 좀 드셔야 되는 거 물 좀 드셔야 되는 거 얘 약간 얼굴이 허해졌거든요 한 번 물 좀 걷고 와라 오우 야 좋은데 괜찮아 하나는 모르는데 하나는 모르는데 하나는 모르는데 네 오우 좋아 일곱 개요 딱 오우 좋아 좋아 진짜 좋아 열 개 오케이 하나 나오겠는데 다 알아 돼? 좋아 하나 오우 오우 좋아 오우 좋아 너무 많이 안 되면 돼 지금 정도 되면 돼 네 아슴 젖히면서 젖히면서 그렇지 오우 지금 좋았어 다시 고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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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홉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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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홉 아홉 벌레 들어가자 좋다 혼자 했던 건다 쓸모없었어 아홉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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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홉 전달의 느낌을 아는거야? 네 이 말을 이해했어? 벌레 딱 여덟 벌레있어? 어홉 하나 오케 하나 더 해봤나 봐! 다 듬뿍 해놨던 숫자를 하나 드리는 거야, 고! 아! 오! 이게 나왔어? 어때? 아! 야! 뭔지 알겠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돼! 네가 등을 그동안 이렇게 안 한 거야! 등이 이제야 아프네! 처음 하고 좀 느낌이 달라. 김정민 씨! 네! 지금 약간 패션이 좀 그래서 그렇지! 한 번 열면서 열면서 할게요! 그렇지! 지금 이거! 이거야, 이 박이야! 네! 눈까지만 댄게 진짜 등으로! 그렇지! 그렇지! 여기 더 땡길래 하면 2뒤 씁니다! 네! 엘보! 오케이! 야! 엘보 이걸로 뒷사람 찍어! 고! 야! 오! 박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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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타겟이 느껴졌어요! 여기 하는 거라! 와! 이게 좋아! 김정민 씨! 네? 김정민 씨를 불러줄 때는 뒤에서 불러주지! 몇 가지 가요? 아니요! 혹시 말씀드리면 물을 하려고 했는데 힘이 안 들어! 점이 밖으로 못 야이겠는 거야! 피사님은 어깨가 다쳐서 그렇지! 맞아요! 지금 그 법 잘하겠어! 왜냐면 얘가 코어도 좋고 자세가 좋네! 많이 했어요! 어어! 백가락으로 구매하면 진짜 이쁠텐데! 다그러지! 히로 구매해서! 비율 좋잖아! 팔은 어디를 해야 지금! 팔도 나쁘지 않잖아! 안 나빠요? 안 나빠! 뭐 일반인은 어디가 나요? 어디를? 열심히 하려고! 아니 이 균형적으로 지금 안 가요! 이게 뭐 힘줄 좀 쫙 보이게 이제 나중에 딱! 셔츠 딱 입었을 때 이렇게 딱! 힘줄 좀 보이게! 셔츠 입었을 때 이렇게 힘줄 좀 보이게! 셔츠 입었잖아! 너 좀 이거 봐! 그럼 셔츠를 거둬서 피가 안 좋게 나올 거 같아요! 이렇게 딱 있어! 방팡? 여기 딱 이렇게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하하하하! 이렇게 라인을 애첨이 있는 거! 좋겠다! 이건 이제 다이어트도 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사이드 레터를 레이징! 요거 해줘야 돼! 요거 원해? 아니 지금 아니요! 하하하하! 집에 아는 것만 있으면 이건 충분해! 잠깐만 잡아줄게! 하하하하! 사이드에서 살짝만 앞쪽! 그 다음에 정면 보고 딱! 그냥 편하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대신! 너는 좀 다칠 수도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니까 한 요정도까지만 딱 올려! 너나 이렇게 올리지 마요! 너무 힘들어! 요거 하지 마! 우리 고지말 거울바! 그대로 올려봐! 살짝 그냥 그대로! 그렇지! 오! 쏘! 오! 야 이거 라인 생기는 거 봐! 오! 오! 대박! 보여요? 오! 와!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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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나 근육 장난 아니야! 어! 쭉! 올려! 그렇지! 가려! 와! 코까지만이야! 올려! 오! 여기도 있잖아! 그치? 쭉! 보인다! 보인다! 와! 와 이거 리액션 진짜 더! 야 이거 할만 나네! 오! 셋! 우와! 너무 힘들어! 힘들면 높이 올리자면 짧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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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여기 봐! 라인 생기지? 라인 생기 안 생기지? 여기 봐! 우와 거울 장난 아니야! 생겨 안 생겨? 우와! 그치? 우와! 자기가 잘못해. 김정일 씨! 아픈 게 살짝 남아있다. 이때 다시 들은 거야. 알겠습니다. 또 하라고 했지? 이거 봐. 우와! 높이 안 올려야 돼! 일곱! 높이 안 올려야 돼! 여덟! 아홉! 됐어. 아홉! 우와! 이야! 미쳤어! 미쳤어! 야! 장난 아니야? 나오잖아. 기졸 씨! 네? 이 느낌 났을 때 한 번만 더 하면 돼. 한 세 번. 원래는 네 번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해야 돼. 그냥 했으니까. 아홉! 오케이!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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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올라왔어! 효과가 좋냐면 내가 자세가 좋았어. 자세 좋았어. 자세 좋았고 속도가 좋았어. 아홉! 조금 결과는 거짓말을 안 해. 삶에 배신당할 때가 많잖아. 맞아. 운동은 절대로 너를 배신하지 않을까. 아홉! 네가 하는 만큼 나온 게 운동이야. 근데 어땠어요? 너무 많은 큰 깨달음을 얻고 왔어. 자세와 속도가 중요하다는 걸 오늘 너무 큰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나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와 있을 때 몸이 굉장히 예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네. 저는 꾸준히 할 겁니다. 검사하는 자리로 검사하라.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 되게 걱정이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 오니까 그렇게 막 그냥 으쌰으쌰지 나는 외모트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무리하게 사람 시키지 않아.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맞아. 즐겁게 해야 돼. 무리하게 에너지가 힘이 생긴다니까. 1대1 트레이닝비는 얼마를 받으세요? 확실하게 엘보가 뭔지 정확히 알아요. 처음으로 이런 걸 사실 해봤는데 사실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했어. 그냥 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근데 이렇게 으쌰으쌰서 하면 할만하겠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조금이라도 해. 이제 근력운동을 해야 될 나이가 들어요. 형이 택받는다고 느껴요. 형 나이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 너무 좋고 이번에도 포요테 마무리를 한번 홍보하고 해주세요. 짐정곡에는 앨범 홍보 아니라도 꼭 나와서 뵙고 싶었어요. 좋아하는 선배님이라 앞으로도 즐겁게 재미있게 활동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짐정곡도 계속 많이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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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씨. 뭐래요? 너 안 받았다 그때? 응? 안 받냐? 이거 아무리 포시픽에서 만든 건데 아 진짜요? 화상품도 애용분이 엄청 좋은 거야. 아 이거. 아 이거. 포요테 한 번만 주세요. 네. 오케이. 고요테. 네. 네. 진짜 너무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둘. 셋. 어떤게 부딪불뜰 때리면 돼요? 잘 먹어야 된다. jar실. 잘 먹어야 돼요? 여기 아파. 물이 안 가게 하는 식으로 분리 운동을 좀 많이 해줘야 돼. 너네 지금 내가 몇 번을 보여줘야 돼. 관심도 없다가 지금 오빠 제가 이거 너무 아파서 김스도 하고만 하는 거 맨날 보여줬는데 누가 아프면 옆에서 침계 좀 해야지. 너무 아래 최대한 잘 써야 되는데 이번 안무도 오른팔 엄청 써가지고 내가 아파 죽겠다니까 활동할 때 좀 해면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해